효봉 스님 이야기 판사에서 엿장수로 담앤 스님이 된 사연 평생토록 무짜하도를 들고 창구했던 효봉 스님에게는 엿장수 중 판사 중 절구통수자 너나 잘해라 스님 등 별명도 많았는데 별명마다에는 다 그만한 사연이 얽혀있다. 정88년 한 신동이 평안남도 소완이시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이찬영. 어렸을 때부터 총명위에서 신동이라 불렸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큰 기대를 걸고 사서 상경을 가르쳤다. 13살 되던 해 정을 보름 날. 동무들과 연날리 얘기를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여기까지는 무난했다. 그런데 인절미를 먹은 것이 목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의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정수리에 쑥듬질을 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그때 쑥으로 뜬 흉터가 성년이 될 때까지도 뚜렷이 남아있다. 집 안에서는 죽은 줄 알고 이불에 말아 한쪽에 채워놓았다. 귀염둥이 송자가 죽었으니 상심한 할아버지는 화수를 포금하고 그 길로 항청객이 되었다. 애기차게 줄 초상이었다. 그때 삼촌이 마지막으로 어린 조카를 보겠다고 이불을 헤쳤다. 어? 귀신이 꼭 갈 노릇이다. 죽은 지 스무 시간이 넘은 찬영어 맥이 뛰고 있었다. 이 일을 두고 나는 할아버지 운명을 대신해서 살아난 것이야. 그는 평양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와세다 대학 법학구를 다녔다. 일본에서 사복구시에 합격하여 1914년 조선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판사가 되어 함흥 지방법원에서 근무하였다. 법관 생활 10년이 되던 해 조선인 독립투사에게 어쩔 수 없이 사형선고를 했다. 이 일이 마음에 걸려 자책한 나머지 법원을 떠났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생계를 위해 입고 있던 옷을 팔아 엿장수 생활을 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런 생활에도 독립투사에게 사형선고한 사실을 잊을 수 없어 금강산 신계사 조실로 있는 석도스님을 찾아갔다. 그때 나이는 1925년 38세였다. 그는 문화로 들어가 도를 닦을 수 있도록 허락해 해줄 것을 간청했으나 중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며 받아주지 않았다. 석도스님은 문득 자기가 한 마리 생각났다. 엿장수 생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를 불렀다. 자네 나이가 마흔 가까이지? 예, 서른아홉입니다. 그래,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중이 되고 싶단 말이지. 네, 대답이 떨어지자 석도스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넛두렁 한가운데 이르러 스님은 소매에서 바늘을 꺼내들었다. 자, 눈을 감게. 이 바늘을 롱 가운데로 던질 것일세. 에잇 하고 어디론가 던졌다. 자, 이제 눈을 뜨게. 그리고 방금 던진 바늘을 찾아오게. 아니, 저더러 이 넓은 눈바닥에서 바늘을 찾아오라고요? 그러자 스님은 바늘을 찾아오면 자네의 소원대로 해주겠네. 바늘을 찾는 일이 우선 급성무였다. 이것이 중이 되고 석도스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었다. 그는 곧 소매를 걷어붙이고 눈으로 들어가 오로지 바늘 찾는 일에 전력하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엿을 팔던 산에는 눈바닥에서 간회달한 바늘이 발바닥을 찌르는 통증을 느꼈다. 드디어 찾아낸 것이었다. 어디선가 다그마한 목소리로 스님, 스님 주무십니까? 바늘을 찾았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스님은 내 약조를 지켜 자네를 중으로 만들어 주겠네. 이렇게 해서 여창수산에는 마침내 출가 후 뜻을 이루었다. 스윙을 거듭한 그는 1962년 한국통합정단은 초대종정으로 추도되었다. 그가 바로 효봉스님이다. 옛날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 판사가 스님을 알아보고 사연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 제자로는 유명한 구산스님, 법정스님, 그리고 중고남만 공신이 있다. 글, 허즈.